전역시 화학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조촐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과장애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87분 실천하고 계시고 요즘 조금 뜸하십니다. 많이들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변환에 엄청난 크러쉬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주의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중국에서 이런 이슈가 있네요. 제로 코로나 폐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국 채무 10년간 3배 꽁충 1조 달러 정도 된다. 디폴트 위험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가의 경고, 리세이션 공포. 지금 현재 유럽이나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금 침체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수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쇼크 글로벌 리세이션 방에서 당기나.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요. 내년 침체 경과, 놀과 수장들.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내년 S&P500 35%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전망이 나왔고요. 네, 분석 노트에서 나왔다는데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자율주행차 출시 지연에 애플 주가 2%대 하락.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러시아. 자, 미국판 다 해서 제너럴, 달러 제너럴. 네, 성장성 돋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성비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에서도 슬슬슬 뭔가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레고시 미디어도 어떤 흐름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걸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거 잘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블랙룩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도가 왜 주식이 안 빠졌나? 이제 제가 의문이 좀 풀렸어요. 6.25예요. 금리가. 당연히 돈이 안 빠지죠. 우리나라 빠지는 이유? 네, 금리를 안 올리니까. 네, 계속해서. 돈의 속성은 금리 많이 주는 쪽으로 갑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고요. 네, 그래서 다섯 번 연속 금리 인상했다. 자, 잘 좀 보시고. 이건 흑자죠. 아까는 연속 마이너스라고 했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흑자는데, 이게 흑자가 흑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상치가 하회됐다. 예,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을 보시면 감소했어요. 10월달보다 11월달. 예, 많이 감소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앞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수출이 이렇게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괜히 희망 공문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 정도였어요. 네, 올해만 해도 상당했는데 지금 갑자기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도 보면 네, 10월달에는 마이너스 0.3 전년비입니다. YOY,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8.7입니다. 심각하죠? 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그러면 내년 1월에 발표되는 12월달을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코로나 봉쇄인데 지들도 느꼈는지 그걸 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독일 지수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고 대부분 유럽 약합니다. 미국 산물 시장 지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생이 우리 봉쇄, 해제 합격을 했더니 폭락을 했어요. 잘 보셔요. 흐름을. 그래서 반등 고점에 나오고 폭락할 수도 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수출이 안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기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빠지고 있다. 안 좋다. 자, 이유는 연준에 있습니다. 자, 뭐죠? 호주 달러 약세.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 달 동안의 상승.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환율은 우리는 내려갔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엔 호주 달러도 여기 0.61 네, 여기 여기 만약에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면 이머징 시장도 위험하고 코스피도 위험하다. 이걸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호주 달러 잘 보시고 자, 이유는 달러가 지금 반등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주봉이고요. 피어싱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0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 멈췄습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남은 12월, 남은 날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한 3, 4월까지는 지켜보시라. 만약에 여기 고점 114를 넘는 상황이 생기면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로를 보면 내려올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쪽이 문제가 많거든요. 경제위기, 재정위기, 뭐 그래서 고점, 저점 38.2% 정확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반등 끝. 네, 그래서 앞으로 최소 형벌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어떤 가격의 속성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잘 주시하시고 정확하죠? 피보나치 38.2% 네, 걔만 그러냐? 달러 위안입니다. 자, 달러 위안은 제가 좀 보니까요. 파동을 그려요.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인 것 같아요. 왜? 여기가 3파 시작, 3파 고점, 그 다음에 여기 4파 조정. 나머지 5파 가겠죠? 여기 돌파하는 순간 중국은 완전히 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가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연준.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올린다고 한다면 금리가 안 내려와도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약한 고리부터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고 N화가 더 세요. 얘도 38.2%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죠. 그죠? 피어싱 라인. 재밌죠? 네, 그래서 N화는 여기서 일부러 이거 억지로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방파제 애들이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핵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RSI 49인데 50일 쭉 넘어가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니언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2.46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이러면 연준이 스탠스가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2% 밑으로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 위에서 헤매고 있다. 그 다음에 1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2.39 그래서 얘도 안 내려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래서 앞으로의 연준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말을 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제가 볼 땐 그런 소지가 답은 한데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미처 날뛰는 거죠. 자꾸 계속 깎아주세요. 깎아. 과자 달라고 하는데 과자는 안 주면서 말로만 약 올리죠. 매랑매랑 이러면서. 그래서 국채 10년물을 보면 언제부터 하강하기 시작했냐.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10월, 11월 초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 날 11월 10일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 장기금리가. 자. 그러면 정책금리는 네. 계속 반영하고 있죠. 3.4.377 자. 2년물 4.3 네. 5년물 3.7 자. 10년물 받고 자. 20년물 네. 그 다음에 30년물 이게 좀 이상해요. 30년물이 어떻게 3.5고 20년물이 3.7입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음. 자.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은 역대급 하락을 보였고 10년물과 3개월물도 역대급 하락이고 30년물과 5년물도 또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이거거든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급 하락이죠. 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라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10년물과 3개월물 보시죠. 얘는 한번 빠졌다가 급하게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급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올 이슈가 아마 마련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이슈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이거 보시면 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얘가 급등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마찬가지 폭락할 때 급등하는 그 다음에 먼저 주식시장이 빠졌고 그 다음에 현재 얘가 이제 급등하는 순간이 나오면 더 많이 폭락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애교죠. 지금 나스닥이 요만큼 빠졌는데요. 여기 이제 같이 했다가 이게 올라가면 예. 얘가 더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나스닥 저점은 불가예요. 언제 어디서 얼만큼 형성될지 몰라요.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요. 네. 그 다음에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3달러. 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준에서는. 뭐예요? 고용이에요. 고용. 고용을 보고 실업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 물가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고용과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게 바로 뭐냐. 경기 침체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준은. 근데 이게 안 움직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드디어 이제 온유가 내려가죠. 그 얘기는 뭐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 같다. 구리도 보면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인데 얘가 이제 저점을 막 이탈을 하면 여기 저점이 얼마냐. 15,500입니다. 15,500 깨지면 또 유동성 축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이고요. MFI 40이죠. 풍덩풍덩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우 보시면 다우 이번 달 내려오고 있죠. 네. 고점까지 못 가고. 그래서 좀 보실 거는 이때처럼 풍덩풍덩 여기도 퐁당퐁당 빠질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을 왜곡했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고. 닷컴버블 때도 그랬어요. 자 S&P500입니다. 자 S&P500도 두 번의 크러시가 여기 보이는데 요게 이제 닷컴버블이죠. 풍덩풍덩 여기는 풍덩풍덩 이렇게 지표들 잘 보셔요.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요거 좀 남았으니까 요거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나 둘 하고 내려오는 타임이다.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2400에서 한 2000선까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500이고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금리 인상 실적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거 다 합쳐져서 아마 극격한 크러시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 지표 설명은 팩트 자 여기 이렇게 피보나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예상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리먼 사태 데자비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보시면 자 여기 하나 둘 차고 그 다음에 이게 큰 거 내려왔는데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탈했죠. 살짝 반동 주고 폭락했습니다. 요때 자 요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내려오죠. 저점 이탈했고 반동 줬습니다. 살짝 세게 왔는데 자 요기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요기를 이탈하는 3천5백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1월 초 경이나 12월 1월 초쯤 되겠죠. 네 그게 나온다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예 이때 리먼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미리 선반에서 쭉 빠지다가 이렇게 아주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퍽샥하는 이게 지금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이게 보여요. 그죠. 요거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요렇게 그죠. 신기하죠. 3,500 붕괴된다. 급작스러운 이런 붕괴들이 나온다. 아 이게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리먼과 아주 경로가 거의 똑같다. 살짝만 더 올라왔을 뿐이지 이걸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나스닥 보시면 RSI가 얼마죠. 44에요. 이제 약세 확실하게 더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심히 볼게요. MACD MACD인데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요렇게 위에 시그널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ACD선이 만나서 요렇게 골든크로스 나는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아직 멀었죠. 이거 보시면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무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의미 있는 주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200주선인데 여기서도 보면 200주선에 요런 지지가 있고 반동줬다가 낙한 버블 때 여기 지지하다 붕괴하고 내려오죠. 여기 까만 선이 200주선 요거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모였죠. 5주 20주 60주가 모여서 요렇게 뚫으면서 올라가는 대세 상승으로 그죠. 요 때가 월봉에서 골든 크로스 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요 때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죠. 요렇게 현재 200주선에서 가리가리하고 내려오라고 그러죠. 200주선이 얼마냐 11,420 선물이니까요. 현재 11,511 네. 현재 20주선의 저항을 받았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 만 만 얼마냐면 저점 만 400 만 400 요거 붕괴시키면 끝난 겁니다. 나스닥은 네.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병이 데드크로스 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정배열일 때만 하고 역배열일 때는 쳐다도 안 본다. 네. 네. 지금 장기 병이 역배열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21선 5일선 이렇게 있는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만선 붕괴되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게 이제 201선인데요. 자 마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점이 16,000이거든요. 16,200 16,500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8,000이 고점 대비 반이죠. 그러면 자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내려온다. 여기까지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100%입니다. 내려오는 거 8,000선까지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50%가 아니라 피보나치 이제 얘는 20년 추세가 이제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여기 6,800 7,000선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팬데믹 저점이죠. 네.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이거. 알았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데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그대로. 예. 자 버블 붕괴죠. 일종의. 그래서 이거를 증명까지는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으로 반드시 온다. 8,000선은 확실하고 100%고 예. 100%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다크한 버블 때 고점, 저점까지 거의 70 몇 프로인데 자. 고점 대비 자. 50%가 여기거든요. 200여선 있는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 그래서 50%는 확실하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얼마냐 82% 내려온 겁니다. 82% 이게 예. 그 다음에 어 리먼 사태 때도 보시면 이게 몇 프로냐면 네. 이거는 자. 54%예요. 그러면 커다란 크러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38%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더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는 여기 6천 7천까지는 확실하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진짜 안 좋고 빠그러지는 상태가 간다. 여기까지는 4천선까지 이게 이게 한 80% 되는 거예요. 다컨버블 급입니다. 75% 이해되셨죠? 고점 대비 75% 빠지는 게 다컨버블보다 덜 빠졌지만 이 정도는 내려와야 멈출 수 있다. 왜요? 이때가 2014년 2015년 이때가 제가 오전에 보여드리는 버피 지표의 고점 대비 반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 100이지만 나스닥 전체 지수로 보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걸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완전히 빠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지금 바닥 잡았니 다시 가느니 마느니 여러가지 야그들이 많은데 그 야그들을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유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참고해 볼만하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준다. 밑으로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